윤민, 저는 보미라고 합니다. 그리고 모돈, 지영이와 승현이가 있고요. 저희 팀은 또 내일 홍대에서 할로윈 버스킹을 또 진행해요. 저희 친구들이 뭘 준비할 수 있으면 내일 오셔서 궁금하시면 내일 많이 오셔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물론 저는 없어요. 저는 없고 이 자리를 승현이가 대신해서 채워줄 예정입니다. 여러분들 많이 많이 와주세요. 정말 아니야. 스파 안할게. 저희 할로윈이라고 좀 특별히 준비했으니까 내일 안오시면 후회할 거예요. 오오오오오오오오. 협박인데 거의. 이래. 이래 진작한다. 아세요. 에. 이래는데 또 동물작원. thermalasking. 동물작원은 아니고 저희가 또 여기 친구들이 예쁘고 깜짝하고 귀엽고 섹시하고 막 요런 거 준비했으니까 fern에 들어 와주셔서 저희 팀 응원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저희는 이제 1부 마지막 곡으로 한 번 가볼게요. 1부 마지막 곡은 뭐지?